그 다음에 이어서 이 부분인데 6번추를 친 다음에 밑에를 업으로 치고 나서 손을 빨리 제자리를 잡아가지고 피킹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손이 튀어나온 상태에서 다음추를 치기가 힘들기 때문에 새끼손가락으로 여기 잡았죠? 대랑연 이렇게 반복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5번추를 치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죠 밑에를 칠때는 밑에 3줄 정도를 그냥 이렇게 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2줄은 1번손가락을 높여가지고 뮤트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으로 6번추를 뮤트해주고 네 그래서 3번줄, 4번, 5번줄만 소리나도록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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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이렇게 잡는 거죠 이렇게 잡는 거죠 5번줄 8번째칸 샵라인 코드 이제 끝나죠?